낚시대회에서 잡은 물고기 안에 낚시추를 넣어 중량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한 참가자 2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나이 42세의 제이컵 루니언과 35세 체이스 코민스키 이들 2명은 지난 9월 30일 2인 1조 방식으로 열린 낚시대회 결승에 출전해 총 15kg으로 중량이 측정된 5마리의 물고기를 이날 대회 기간에 제출했습니다. 물고기 중량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이들은 올해의 팀 영예와 함께 3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등 이미 3번의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물고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측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대회 감독관에 의해 이들 사기 행각이 들똥났습니다.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금속제 낚시추가 나왔습니다. 최종 확인된 낚시춘은 10개로 약 3.2kg에 달했습니다. 생선 살코기 여러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들이 경기 때 사용한 보트는 압수되었습니다. 야구 중계 카메라에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여성. 여성의 표정이 워낙 기이해 인터넷에서 여성의 정체를 두고 감로늘박이 이어졌습니다. 알고보니 이들은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스마일에 등장하는 배우들로 밝혀졌습니다. 자신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작정하고 미 전국 곳곳에서 열린 야구장을 찾았고 기발한 홍보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잿빛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로 쏟아집니다. 이탈리아의 활화산 스트롬볼리섬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분화구 일부가 부분 붕괴되었고 그 위로 화산재 등 거대한 연기기둥이 수백미터 이상 하늘로 쏟구쳤습니다.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줄기가 바다로 향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당국은 스트롬볼리섬에 거주하는 약 400여명 주민에게 경보를 발령했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리주 소재 한 월마트 매장입니다. 엄마가 끈을 카트 위에 앉아있던 어리 꼬마 소년이 한 광고사진을 보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광고사진 속 모델 소년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웃으며 네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꼬마 소년은 영신 자기라고 하는데요. 도플갱어인가요?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고 속 소년과 이 영상 속 소년의 이름이 똑같은 카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1년만에 입장권과 각종 서비스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1일 이용권 최대의 9%, 2에서 5일 이용권을 9에서 1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방문객 수요에 따라 요일별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1일 이용권 최고 가격은 179달러에 육박합니다. 2일 이용권은 11.76% 상승한 285달러로 변경되었고 5일 이용권은 40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디즈니는 원하는 놀이기구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유러서비스 지니플러스 가격도 기전 20달러에서 25달러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8% 인상해 올해 8월 16% 인상한데 또다시 인상하자 디즈니는 돈만 밝히는 회사라는 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